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공부하실 준비 되셨죠? OT에서 궁금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강좌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좋고 어떤 강좌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 지금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죠? 1등급이 4.71%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상대평가랑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영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영어는 어려워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은 다른 과목 때문에 영어가 등한시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토대나 또는 기초를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로베이스라는 시리즈를 만들어서 스텝 1, 2, 3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로베이스 스텝 3 이제 베이스 탈출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문독회입니다. 자 이 구문독회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문이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독회에 적용하는 연습을 왜 해야 될까? 이걸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문장을 한번 선생님이 써볼까요? 자 수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예요. 수연 is not so tall. 그 다음에 as 지현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거 해석 어떻게 하시죠? 수연이는 지현이만큼 키가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현이가 더 커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빨리 한 번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잘 보면 부정어잖아요. 여러분. 얘는 as하고 똑같거든요. as as라고 하는 것은 뭐뭐만큼 뭐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등가예요.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크지 않다라고 하는 not을 딱 붙여줬더니 중요한 정보가 또는 중요한 메시지가 앞에 것이 아니에요. 뒤에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아 이거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수연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현이가 있어요. 부정어가 있으니까 뒤에가 더 중요하다. 지현이가 더 키가 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문은 마치 구구단처럼 여러분 공식화해서 구분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부정어가 있는 것들. 그 다음 비교 구문 같은 거. 그 다음 강조 구문 같은 것들. 도치 같은 것들. 해석하기 까다로운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독해 지문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훈련을 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지문이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구문을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에 껴맞춰서 해석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미 아는 지문이라고 하면 뭘까요? 닳고 닳도록 봤던 기출 아닐까요? 그래서 기출 지문은 여러분이 아는 지문이니까 반감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어차피 풀 지문들은 그날 처음 보는 생소한 지문일 텐데 이것들에게도 잘 훈련되고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은 바로 비기출이에요. 그래서 비기출 지문을 활용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철학적인 지문들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은 정보들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짱짱하고 튼튼한 독해 실력.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모든 유형별 접근 방법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자, 잡담 없이. 근데 이거는 제로 베이스 중에서는 약간 시간이 10분 길어요. 40분이고요. 16회인데 14강이 공식적인 건데요. 여기다가 2를 추가해서 선생님이 추가까지 한 강좌가 16회예요. 그 다음에 챕터 8개로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어떤 것들이 8개가 있는지 선생님이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연결사를 중심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찾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문 독해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나와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동일하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역접이 나왔으면 뒤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인디드나 네임리가 나왔으면 앞뒤의 정보가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연결사를 중심으로 중요한 정보를 찾는 훈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메인이 되는 중심 문장이 있으면 나머지 문장들은 중심 문장을 빛내주는 디테일드한 팩트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부 정보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보통 이걸 가지고 보기에 오답을 유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긴 수식어구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과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반드시 필요한 수식어구도 존재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의 응집성 이야기, 이건 어떤 거냐면 앞에 글과 뒤에 글이 그냥 연결이 된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연결이 된 걸 뜻합니다. 그래서 지시어 같은 거, 연결사나 대명사 같은 걸 활용해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연결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강조하는지, 주로 정보를 강조할 때 쓰는 구문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구문들인데요. 최근 들어서 강조구문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강조구문만 읽어도 주제문은 찾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패러프레이징이 되다 보니까 특히 빈칸추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대응어를 찾거나 또는 비유를 하거나 아니면 얘는 뭐뭐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다면 그 비유된 방식이 어떤 것인지 잡아내는 연습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추상적인 지문이 수능에 꼭 4개 정도 출제되거든요. 그 4개 정도 출제되는 추상적인 지문을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쉬운 말로 바꾸어 보기. 그래서 나만의 언어로 바꾸어 봐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라도 뭐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정보를 정리하는 것들을 연습을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챕터에서 뭐 할 거냐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리고 글의 설명 방식은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Y는 X다 라고 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는 거 그래서 이거는 예습이 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예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 Y는 X인데? 이런 식으로 글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를 해봅시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뭐가 튀어나오냐면 어? 나는 이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돼요. 어? 이 어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들이 막 생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강의를 들으면서 해석이 꼬이거나 막히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글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줄글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What How Result? 이걸 써볼 거예요. 소재가 뭐고 설명 방식이 뭐고 그래서 결론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16강의 훈련을 거치면 우리가 제로 베이스 탈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강좌가요. 얘가 스튜디오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현장감을 좋아해요. 그럼 현장 버전으로 듣고 복습을 하실 때 스튜디오 버전을 활용해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제 독해해서 어렵지 않다. 구문도 웬만한큼 정리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다 정리하면 방학 때 여러분 3주 정도면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정리하고 나면 이제 선생님의 정규 커리큘럼 고독해 정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수준에 맞는 지문으로 가실 때 굉장히 뭔가 괴리감 없이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오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영어는 절대평가가 맞지만 영어는 효자 과목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1등급을 받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1등급을 근데 아무나 주진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차곡차곡 여러분 하루 3끼 3시 3끼 드시듯이 30분 정도는 공부에 할애하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저희는 1강에서 지문을 어떤 식으로 뚫고 읽어야 되는지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강의실에서 만나요 여러분. See you later!